매달 빠지는 국민연금이 너무너무 아까워요. 29세 여성이셨는데요. 매일 빠져나가 매월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아깝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아까울 수도 있겠네요. 자 강사님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언니로서. 지금 아마 29세 소득에서 나가는 금액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요. 10년만 지나면요. 그 금액으로 이런 혜택 본다면 아깝지 않고요. 그리고 어느 상품이 반을 절반을 50%를 회사가 내주는 그런 상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국민연금 4.5% 본인이 부담하고 회사가 납입해주는 저는 많이 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기자님은 이게 정말 소득이 형격하게 작지 않은 이상 많이 낸다라고 하는 게 어차피 없는 돈이거든요. 국민연금 같은 이런 사대보험 같은 경우에는 없는 돈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더 쉽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부족하면 제가 아는 분도 돈을 모으는 방법 중에 내가 이제 소득에서 쓸데없이 나가는 거를 줄이는 방법이 정말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차를 타는 것보다는 자전거를 굴린다든지 지하철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정말 이렇게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한 4천 원에서 한 만 원 정도 돈이 모이는 게 결국은 내 자산이기 때문에 그걸 아껴서 가방도 사고 옷도 사는 그런 고민을 해보시는 게 지금은 워낙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필요한 전략일 것 같습니다. 또 연금을 안 타보니까 본인이 못 느끼는 비용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 국민연금 타시는 분들 또 개인연금 보험사에서 타시는 분들 얘기들 보면 너무 좋다고 또 하죠. 그때 더 낼 걸. 더 낼 걸. 그럼 후회를 하시는데 본인이 이제 은퇴 연령이 아직 안 돼서 그런 건데 적고. 3, 40년 내려고 하니까 걱정인 거죠. 내는 건 있고 타는 건 없습니다. 사실 막상 타게 되면 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참고 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와서 임의가입자 주부부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정말 있는 거죠. 그러니까 30만 명 넘어설 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같이 동참하실 것 같습니다. 정 안 내시더라도 나중에. 오늘 정말 노후 설계에 대한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노년에 대해서 한번 논해봤습니다. 우리가 노후에 대해서 돈 걱정이 가장 많으실 텐데 돈에 대해서 우리가 연금 시스템을 좀 갖자. 그 연금 시스템 안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노후 보장 체계인 국민연금을 신뢰하고 일단은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외에 본인의 투자 성향과 상황에 맞게 개인연금을 준비하자.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우리가 퇴직금을 연금으로 바꾼 퇴직연금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과 각종 연금 체계를 한 번 더 더 넓게 보자라는 것이 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건강관리도 또 잘 하셔야 된다고 또 이야기해주셨습니다. 평생 동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동반자로서 가장 중요한 게 내 은퇴설계 파트너즈는 배우자인데 배우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커뮤니티 활동도 열심히 해서 관계 설정도 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은퇴 후에 35만 시간을 과연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시간 설계에 대한 부분을 여행과 지적으로 나이 들기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한 번 우리가 은퇴설계를 해보자.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이거를 총체적으로 우리가 다 준비하는 것을 아마 전인적 은퇴설계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오늘 귀한 세 분의 패널 나오셨는데 우리 전인적 은퇴설계에 대해서 한 말씀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해주시고 오늘 자리를 마감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은퇴. 일본 사람들은 은퇴하고 나면 자기 병원비, 택시비로 한 6만 원, 7만 원 정도가 하루에 든다고 해요. 노인이 되면 병원 다닐 일이 많기 때문에 또 대중교통을 탈 수 없다고 합니다. 몸이 이렇게 편치 않아서. 그래서 택시비도 많이 든다고 하는데 우리도 사실 은퇴대비, 은퇴대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비용에 대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비용의 문제는 천사연금과정 해결할 수 있는 방법뿐이 없고요. 그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병원에 누워있던지 내가 치매가 오더라도 내 통장이 꽂혀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아파트가 뭐 열채고 금융재산은 10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 없어요. 왜냐하면 치매가 오고 나면 자식들이 다 뺏어갑니다. 다 없어지고요. 제대로 관리가 안 되죠. 그래서 연금은 뺏어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 통장에 꼽히는 돈이기 때문에 연금에 대한 아까 그런 3대 기본연금 우리가 국민연금에다가 퇴직연금에다가 또 개인연금까지 준비를 하지 않으면 노는 정말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금의 중요성은 이 시간에 시청자분들이 많이 느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제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결국 행복한 노후라는 것은 두루두루 편안함 내가 편안함을 갖는 그런 건데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그 기준이 뭔지 스스로 지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학 기자님 네. 저도 오늘 사실 노후 준비를 돈의 입장에서 많이 계산을 해보고 저희가 따져봤는데 노후잖아요. 내가 언제 늙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젊은 인터뷰 해주신 분도 있지만 내가 정말 나이 드는 시점이 온다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쯤 그런 앱도 있습니다. 나이 드는 걸 한번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과거처럼 과거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하던 시즌쯤에서 한 1980년도만 하더라도 은퇴하신 분들에게 노후 생활 잘하세요 그러면 별로 기분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60세에 정년 맞고 은퇴하신 분에게 노후 생활 잘하세요 그러면 상당히 불쾌해하십니다. 왜냐하면 건강 나이도 훨씬 더 옛날보다는 길어졌고 생도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논현을 논하다 해서 진짜 논현을 위한 준비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계획을 오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이제 분기제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옛날처럼 상반기, 하반기가 아니라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4분기에는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았다면 2,4분기에는 지금 경제활동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4분기 제2의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인생에 대한 설계를 차분차분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정말 노후 시기를 대비한 그런 도움도 하나하나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오늘 논현을 논하다의 모든 순서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